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저기 산적다육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커피도 한잔 얻어 마시고 다육이 구경도 하고 한다고 산적다육 가서 얘를 데려왔답니다 제가 샤몽은 있긴 있는데 작은 샤몽 밖에 없어서 이렇게 군색 예쁘게 큰 군색 묵둥이가 있어서 샤몽이랑 덴트라잼은 저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덴트라잼이랑 요렇게 데려왔답니다 두 녀석 이쁘죠? 얘 붕알이 아래에요 얘들 같은 집에서 데려왔으니까 똑같은 깔맞춤 화분에 넣으려구요 요렇게 생긴 토분, 토분 스타일의 유약이 안 말려진 화분에 넣으려고 해요 샤몽 먼저 흙을 털구요 샤몽 일단 흙을 털어볼께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오차차! 엄청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데려오면서 하엽은 미리 뗐답니다 앉아서 수다 떨면서 하엽은 미리 뗐구요 엄청나게 예쁘게 먹었어요 얼굴 보면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오두구요 자연군생이랍니다 이렇게 묵둥이 하나씩 데려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예쁜 묵둥이 데려왔구요 거기다가 자연군생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꼬맹이 키우다가 이렇게 묵둥이 보게 되면 욕심이 나요 예쁜 애들은 자리도 없다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자리도 없어서 고생하면서도 예쁜 애이들은 데려오게 된답니다 오늘 산책다육 가서 진짜 금다육들 보고 장다육 보고면서 눈이 휙휙 돌아갔답니다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뿌리를 조금 땡강할께요 뿌리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라주구요 아구 영상이 꺼져 버렸네요 이렇게 예쁜 애 이발도 삭둑 했구요 단발머리 만들었어요 단발머리 만들어 놓고 덴트라잼도 털어봅시다 얘는 생장점이 소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따라 언니들이 많이 떠드네요 재밌어요 재밌어 오늘따라 얘도 완전 묵둥이 분리가 안되야 되는데 일단 미리 잘라 봅시다 어차피 뿌리를 자를거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단발로 잘라줘보려고 이렇게 단발로 미리 삭둑 하고 얘는 물먹은지 얼마 안됐나봐요 흙이 좀 젖어있네 아이고 난리다 난리 흙이 좀 젖어있네요 얘는 입꼬지도 있고 입꼬지가 많아요 얘가 생장점이 잘 무너진 애라 하더라구요 그래 지금 보면 여기도 생장점이 무너져서 있는 애들이 많아요 얘도 입꼬 입꼬는 떼주구요 지금 너무 예쁘게 있어서 딱 그렇게 분갈이 했으면 좋겠어요 연탄 갈듯이 연탄 갈듯이 흙 덜 털고 혹시나 얘가 묵둥이니까 분리될까봐 연탄 갈듯이 딱 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되겠죠 지금 요거 보면 간다안간다하게 붙어있어요 겁납니다 왠지 분리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 털다가 느낌이 싸면 그만 털게요 느낌이 느낌이 싹이 온다 분리될 것 같다 이러면 이만 털어야죠 일단은 털는데까지 털어보고 최대한 분리 안시키게 조심조심 제가 성질이 급해서 좀 휘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천천히 조심조심 털어볼게요 군생이라서 자연군생이고 군생이고 목둥이여서 이쁘다고 데려왔는데 딱 분리시키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분리 안되게 아이고 잘 털어집니다 깍지도 없구요 깨끗해요 다육이 매장에 놀러가면 안되는데 아는 지인분 따라서 놀러갔다가 눈만 높아진답니다 눈만 높아져서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간당 안간당 붙어있는데 여기 보면 자구도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자구도 많이 나있고 요정도 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느정도 요거는 다 털린 것 같으니까 아이고 분리 안시키고 이제 잘만 심어주면 돼요 분리 안시키고 잘 털었답니다 옆에 고이 모셔두구요 고이 고이 모시고 여기다가 덴트라잼 묶잉이 덴트라잼을 넣어주고요 저는 최대한 가볍게 가볍게 화분을 가볍게 쓸거니까 숯볼들을 많이 넣을거에요 많이 이태리 볼을 많이 넣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덴트라잼 올릴 준비를 할게요 색깔이 진짜 빨간게 예술이에요 예술 요렇게 앉히면 될 것 같은데 흙을 너무 많이 넣었네요 흙을 생각도 안하고 흙을 많이 넣었으니까 다시 파내고 파내고 흘리고 날립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슉 들어갔죠 요렇게 하면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넣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요런 모양이에요 넣기 전에 요런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들고 넣고 돌려서 여기가 구멍이 크니까 넣고 넣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흙 넣으면 되겠어요 앞쪽으로 보다 이쪽에 흙 넣는게 더 쉽네요 요렇게 해서 딱 잡고 앞으로 몰아주면 되니까 흙을 이렇게 해서 다시 뒤쪽 넣어주고 옆으로 옆에 넣어주고 혹시나 분리될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무사히 안착을 시킨 것 같아요 퐁퐁퐁퐁 훅 따져주고 얼굴 예쁘게 정리 됐습니다 일단 드렸지만 분리 안시키고 잘 잘 화분에 잘 넣었구요 샤몽 예쁘죠 다음은 여기다가 샤몽 을 넣어볼게요 샤몽 또 무겁지 않게 숯불 많이 넣구요 얘는 절대 집에 못 데려갑니다 너무 커서 화분이 집에 넣기는 너무 커서 샤몽 또 목대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푹 묻어 줄게요 푹 묻어서 목대 안 나오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네 오늘 여기 킵핑장 매니아 언니들이랑 떠들다 보니까 조용 일순간 조용해지니까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으 으 으 킵핑장 와서 밥먹고 으 또 저 옆에 산적다육 놀러가서 커피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다육이 구경하고 하다가 저녁돼서 저녁돼서 와서 분갈이를 하네요 으 으 예쁘게 예쁘게 잘 심겨진 것 같아요 으 으 으 으 아주 예쁘게 심겨졌답니다 으 샤몽 이었구요 눈감고 다녀야 될까봐요 다육농장은 구경은 가고싶고 이것저것 궁금한것도 많고 보고 싶은것도 많아서 다육농장은 가고싶은데 하게되면 뭔가를 자리도 없으면서 계속 뭔가를 데려와서 그게 고민이랍니다 짠 샤몽 이랑 덴트라잼 문갈이 끝났어요 요렇게 예쁘게 얘는 샤몽이구요 얘는 덴트라잼이에요 뒤에 똑같은 화분에 키스미도 들어있답니다 요렇게 쭌쭌쭌 아이고 손가락이 매일 보인다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덴트라잼이구요 요렇게 예쁘게 심겨졌구요 얘는 샤몽 샤몽 이랍니다 이쁘죠 그리고 저번에 분갈이 했던 키스미구요 뚝딱 분갈이 마쳤답니다 오늘 하루 모두들 즐겁게 보내시구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 다 뵙겠습니다 est Herr 네 감사합니다.